작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인류를 강타하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인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를 인류는 반드시 극복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백신이 이미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접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그 일은 우리의 일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강타 속에서 참 많은 부분들이 고난과 재앙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공동체가 고통을 당했는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공동체, 기관, 모임을 꼽으라면 그 중의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사는데 이 코로나19는 흩어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계 교회는 이 코로나19 속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도 그 문제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중지되었고요. 이게 7주 만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도 10% 예배가 이럴 지은데 다른 모임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셀 모임, 양육 훈련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으로 그나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하는 분들은 마치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신앙의 광야 속에 외로이 던져진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심정입니다. 위기 쌍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이지만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넘어지면 쓰러지면 위험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면 이게 기회가 되고 성장이 되고 고향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홀로 버려져서 인생의 고아처럼 내동댕이 쳐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래도 붙잡아야 될 은혜의 수단 그래도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수단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은혜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 받은 걸 갖고 함께 주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감하는 이 시간을 갖는 영혼은 살아남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지막 무기죠. 그 중에서 오늘은 말씀은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기도는 장소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성정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기도하면 가정기도가 됩니다. 산에서 기도하면 산기도가 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기도원 기도가 되지요. 선상에서 기도하면 선상기도가 됩니다. 무덤에서 기도하면 무덤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 장소에 따른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입니까? 새벽 기도죠.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 기도 정오에 기도하면 정오 기도가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 뭡니까? 철야 기도가 됩니다. 밤중에 기도하면 밤기도가 돼요. 어떤 분들은 밤 12시 자정에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때 귀신의 역사가 제일 세다고 자정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밥을 안 먹고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한 끼씩 먹고 아니면 특정한 당근이나 차만 마시고 할 수 있는 절식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면 방언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기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가 되고요. 목적에 따라서 대표 기도 할 수 있고 식사 기도 할 때 식사 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간구 기도도 있고요. 묵상 기도도 있고요. 나를 기준으로 개인 기도가 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개인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 중에 기도의 꽃 최고의 기도 다 기도가 최고이죠. 그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꽃을 꼽으라면 뭡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수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99.9% 다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게 디모드의 전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적인 아들 디모드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드에게 권하는데 첫 번째로 권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드의 전설 2장 1절로 2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야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야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중보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자가 자리 잡을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변질된 겁니다. 그 타락상을 에스겔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이 안식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 귀한 것과 안그러운 것 하나님의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고간대작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렇게 이익을 뽑아내고 그러고 있다. 라면서 사회상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이 악하게 변질되고 무너져 내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사회가 다 그렇게 따라가도 그 나라 민족 공동체가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변질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변질되고 백성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 부으려 할 때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간대작들 정치가들 경제인들 다 무너져 내린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것들이 지금 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쏟아 부으려고 쏟아 붓기 전에 먼저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먼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찾지 못하니 그 중재자를 찾지 못하니 그 중보자를 찾지 못하니 31절 그래서 어떡합니까? 같이 봉독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 이니라 그 중재자가 없어서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진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 그 중재자가 중보 기도하면서 자리잡아야 될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위치가 바로 성 무너진 곳 깨어진 곳 찢어진 곳 한마디로 말하면 결렬된 곳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성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 깨어져 내린 그 자리 그래서 죄와 아픔이 파고 들어온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와 악을 보고 진노하고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쏟아 부으려 할 때 하나님 하나님 극률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아설 그 한 사람 그 중보 기도자가 위치하는 곳 자녀와 남편과 가정과 이 무너진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 죄악된 곳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그 결렬된 곳에서 아픔을 이 고통을 그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구하면서 주님께 엎뜨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다가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매네맨이 되길 우바라신 세었다 재었다 나뉘어졌다 하나님의 저울취에 달려서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는 것이예요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출애국기 32장을 보면 거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40일간 금식하면서 그런데 그 밑에는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겁박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금붙이 은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국시킨 여호하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잔치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오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민족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세요 하나님 극률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예시켜주셔요 지나쳐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10편 106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다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보도주를 막아서도 속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하나님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좌와 우로 하나님 사상에 메어서 하나님 극리를 여기 하나님 불쌍히 여기 정제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러는 사람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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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멈춰주세요.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그 결렬된 중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기도의 복병으로 강구할 그 중부 기도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전에 이 7주만에 올라오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전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 아픔과 고통과 죄악을 품고 그 범죄한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중부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두 번째 중부 기도자가 자리잡아야 될 위치가 어디냐면 성벽 위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빌딩 숲이 있고 높은 마천루가 있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높으냐면 그 도시에 그 성의 성벽 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멀리를 미리 볼 수 있고 누구보다 넓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자리예요. 넓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깊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중부 기도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자가 누구냐? 중부 기도자입니다. 2사에서 6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왁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이들이 무너지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내다볼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홀로 섭리해 가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홀로 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 하지 않으셔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 합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미리 내다보는 자. 그래서 암호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왁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홀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일들을 미리 그 종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 그게 중부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이 찢어진 끊어진 허리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성류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영혼.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게 중부기도자예요. 그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노년의 성경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설을 통해 기록해둔 70년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직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연수의 비밀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미리 알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대족 속 아수에루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셨으나 이 나라 민족을 70년 만에 주님 안에서 돌이키시게 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주님이 미리 행하실 걸 하나님의 섭리를 안 거죠. 성벽에 올라간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루어지기를 간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죄악 중에 참으로 심판과 징계를 당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꿈의 동산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환상으로 보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한 게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다 내게 구하여야 내게 미리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과하는 그 사람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그러나 미리 내다보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비정과 꿈을 안고 기도할 그 한 사람 성루에서 성벽 위에서 간과하는 그분이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응원합니다. 주님의 비정과 주님의 섭리에 그 주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며 간과하는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 결렬된 틈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성루에 올라가서 성벽에 올라가서 주님 주님의 꿈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뜻을 붙잡고 간과하는 그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자가 자리잡아야 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처음 얘기한 결렬된 틈은요 하나님과 사람 공동체 사이에 범해진 죄와 악과 모순과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을 이 중보 기도자가 짐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입니다. 결렬된 틈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진노를 막아서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 그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문제와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영혼과 공동체와 원수막이 사단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들이요 다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보이는 문제로 일어나는 것 같으나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원인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배우 세력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가면 몸에 보이는 질병 내시경으로 바라보면 생기는 암덩이들 그 모든 문제에 그 보이는 병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됐냐고 의사들이 진단하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정신문제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직한 의사들의 80%, 90%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팔에서 생기고 머리에서 생기고 뇌출혈이 터지고 암덩이가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스트레스고 이게 정신문제라는 겁니다. 그 정신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은 아직 이 부분을 밝히지 못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메이고 술에 메이고 돈에 메이고 명예에 메이고 권력에 메이고 애들이 오락에 메이고 게임에 메이고 성에 메이고 이렇게 메이고 중독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거기서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면 원수마귀 사단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 이 공동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와 이 원수마귀 사단 사이에 들어가서 싸워질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원수마귀 사단의 결박을 풀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술에 왜 이렇게 돈에 왜 이렇게 일에 매여서 그러느냐 타박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마음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잘 부드럽게 대해주지만 그 중보기도자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메인 그 영혼을 메고 푸는 권세 중에서 그 푸는 권세로 영혼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결박시키고 이게 결박기도예요. 이 결박기도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는 주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강한 자에게 메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어있는 곳에 그냥 들어가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묶고 있는 배후 세력을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도시를 묶고 있는 정치를 묶고 있는 그 경제를 묶고 있는 그 사회를 묶고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그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대를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을 상대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설득으로 말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싸워야 돼요? 영권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는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원수막의 사단은 사람들의 오랫도록 세뇌시키고 아주 그냥 사상과 그 이론으로 강력하게 무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옳도록 만들고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그게 맞도록 사람의 인식을 조작하고 사고를 조작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과 혀로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설득적인 말로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로 해야 됩니까?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걸 끊어줘야 됩니다. 원수막이는 결박될지어다. 나서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결박시켜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이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해야 그 영혼이 거기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잇는 거죠. 원수를 결박할 때 그 영혼이 자유를 잇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싸울 그 사람 그게 충북기도자입니다. 그리고 결렬된 틈 속에서 그래서 성벽에 올라가서 성류에서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어떻게 싸워요? 고린도우서 10장 3절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주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장 날카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한 푼 줍쇼할 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를 지어다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일어서며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역사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요 정신 문제도요 관계 문제도 자녀 문제도 중독된 문제도 그게 그 배우 세력인데 그 원수막이 그거를 알고 믿음의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묶고 그 다음에 영혼을 풀어내는 그 자리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중복기도자에 위치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싸워줄 그 기도의 복병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 백성 성루에 올라서 성벽에 올라서 내다보며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영혼 영적 전쟁터에서 원수막이 사단을 강력한 진을 파하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줘서 그래서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그 나라 민족을 구해줄 주님의 영적 전사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